안녕하세요 하이베티 수채화클래스의 베티입니다 오늘은 클래스에 앞서 재료 사용 유일점과 물감 짜는 법을 알려드리려 해요 재료 소개 첫 번째는 마스킹 테이프 가장 유용하고 없으면 정말 불편한 재료예요 첫 장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림 주위에 깔끔하게 테두리를 남길 수 있어요 유의하실 점은 테이프의 접착력이 너무 강하면 종이가 상할 수 있어요 그럴 땐 팔목이나 피부에 살짝 붙였다 떼면 유분이 묻어 접착력이 떨어져요 마스킹 테이프는 항상 물감이 스며들지 않게 꾹꾹 눌러주세요 일정하게 붙여 깔끔한 테두리를 만들고 동시에 고정까지 아주 유용한 템이죠 이번엔 붓 세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붓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아주 잘 관리해줘야 오래 쓸 수 있어요 이미 한 번 세척한 붓이지만 꼼꼼히 세척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정물이 나와요 이렇게 붓 뿌리 부분까지 꾹꾹 눌러 세척해줘야 해요 물통 벽면을 이용해 꾹꾹 항상 미지근한 온도에서 세척해줘야 해요 이렇게 꼼꼼히 세척해야 붓에서 맑은 물이 나온답니다 이번엔 물감 짜기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미 물감이 준비된 상태라 따로 검은색 포스터 칼라를 이용할 거예요 사용감이 있는 팔레트라면 물감 자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아래의 수분도 꼼꼼히 제거해주세요 자 이제 물감을 짜볼까요 좌우로 왔다갔다 하며 끝부분에 딱 맞추어 짜주세요 팔레트 틀에 빈 공간 없이 전체의 3분의 1까지만 짜주세요 물감 제형에 따라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 다 채우지 않는 게 좋아요 물감은 만졌을 때 단단하게 굽기 전까지 잘 말려주세요 여러분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나요? 그럼 저와 함께 첫 수채와 겹소 만들기 클래스를 시작해보아요 물감은 세분도 확산합니다 물감은 skilled male 물감은 물감은 감사합니다.